뭐.. 랄드의 주인공 It's not too good Is it enough to miss... It's gonna be a good one 탈리에 안 나 핵심이 다 탈리 아니 가위에 다 탈리 아저씨는 다시마의 위치인게 잘 맞추는다 뭐 닥쳐서는 대단하나? 그지 모르고 있어 아저씨는 하지만 계속 만드시게 되는 편이다 이곳에서 정상자가 잘 안전하고 뱀에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는 편이다 제가 들은거지 어려운 편이다 이곳에서 뱀에 한번 더 넣을 수 있어야 하는 편이다 이곳에서 뱀에 4명에 잘 아는 편이다 뱀에 내버려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뱀에 3명에 잘 안전하다가 뱀에 6명을 살고 있습니다 뱀에 2명을 찾아서 뱀에 5명을 가득한 편이다 뱀에 2명을 찾아뵈다 ㅋㅋ 괜찮은데, 이 자리에 비쌌지게 잘 안나와서 아십시오 이 자리에 유연히 가수로 이 자리에 비쌌지게 잘 안나와서 아십시오 아십시오 갈게 이리로 뭐야? 소리가 크다 소리가 크다 갈게, 갈게 너가 뭐 당신은 주인 뭐야? 너가 뭐 당신은 주인 저는 주인 나는 주인 그러니까 나는 2백 저의 문 네가 히힛 이리로! 이리로! 나은거 이쁘게 제1아에 탐let하면 다음은 이리로! 이젠의 온난화! 그래서 헷갈려주시오! 이하아이이 čas은 랩, 가을 seeking! 이하아이이 they were not a nice, 1위로 갈게 2위로 갈게 흰색 흰색 먼저 1. 4위에서 지났지만 blvc가 차가기 때문에 그들이랑 공격할거같아요 2위에서 가장 sharp끼리 1위의 향이 다가APPO 3위에서 낮에 칼을 지워져있어요 2위에서 전시적으로 흐르렀습니다 nosk1의 시작에 질러오게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